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 E클라스입니다 신색깔을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4MATIC EXCLUSIVE고요 뭐 EXCLUSIVE 옵션 좋은 건 아시죠? 귀합니다 EXCLUSIVE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엄청 노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싸게 갖고 왔어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른쪽 횐단 하나 교환되어 있어요 이거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고 단차 이런 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에 가격은요 4,390만원 8만킬로 정도 됐습니다 외부 타면 보시죠 이거 딱 시동 키면은 인텔리전트인가? 눈 막 이렇게 라이트 막 환상적이에요 라이트 범퍼 본네트 깨끗하죠? 깨끗하고 타이어 살아있는 거 보세요 타이어 엄청 많이 살아있는 타이어 타이어 살아있고 휠에는 살짝 기스가 있네요 살짝 기스가 있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웬더까지 눈콕도 없이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휠 깨끗하고 2,300입니다 2,300 4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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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스클루시브 트렁크 뒷범퍼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오른쪽 라인도 눈콕도 없이 흰색이라 뭐 조금만 찍혀있어도 티가 팍팍 날텐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너무 좋아요 자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벤츠는 역시 벤츠 그냥 보는 순간 끝나죠 끝나죠 자 이쪽에 통풍시트 있죠 열선시트 통풍시트 메모지시트 전동시트 한 번에 다 달려있습니다 한 번에 돌려있고 스마트키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아 소리 좋고 소리 좋고 여기 앰비엔트 보세요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헤드업도 있어요 열차에 헤드업 그리고 밑에 차선이탈 차선이탈과 여기 전자파킹이 달려있죠 전자파킹 기어봉이 이쪽에 있죠 전자기어봉이 이쪽에 있습니다 벤츠는 아 멋있다 진짜 이거 정말 멋있다 보면 그냥 끝나냐 끝났어 보시면은 그냥 계약할 차량입니다 썬루프도 있고요 위에 썬루프도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 다 잘 되죠 어라운드 뷰 와 이거 일체형 진짜 이 전자기어팹 너무 멋있다 어우 나도 벤츠 킬러스 타고 싶다 찍는 것마다 다 타고 싶어 와 보세요 이 화려함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스피커도 좋습니다 뒤에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해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트렁크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공간도 넓습니다 이윰없이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되고 포매틱입니다 포매틱 자 익스클루시브 이 가격대에 사시기 좀 힘들텐데 아 킬러스 안 보여줬네 이쪽으로 오세요 킬러스 보여 드려야지 문을 열면은 킬러스 못 봐 자 킬러스 88,622kg 88,000kg 자 이렇게 킬러스까지 확인을 받는데요 어떠세요 이 벤츠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익스클루시브 많이 찾으실 텐데 신색바디입니다 이 차량 제가 어렵게 공수해 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많이 주시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벤츠 E클라스 2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았죠 축구방 센서도 있었고 차선이탈 어라운드 뷰 헤드업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달려있죠 썬루프까지 있는 8만 킬로 된 E클래스를 제가 4,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